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죠?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에서 저희는 릴리즈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일본 3일차 3일차 내일은 바로 4일차 야수님 오늘 새빈이가 아파서 이렇게 목에 띠를 둘렀어요 띠 형근띠 저희 주인님은 어디죠? 뒤에 있다 형근띠 자 엎드려 헥헥헥 하루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드디어 여기가 어디죠? 다이박시티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바로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다이박시티에서 2부 릴리즈 이벤트까지 마치고 아주 뭐하는거 지금 하루하나로 떠날겁니다 하루하나 요 요 우송 받아주세요 우송 하루하나 하루하나 하나만나 너의 너의 랩 하나만나 오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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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오늘 오사카 왔잖아요 뭐 먹으러 가자 저희 오늘 고민했잖아요 되게 네 심각한데? 진짜? 서호가 다르기가 났어요 제가 일본에 오기 하루 전날 밤에 억울해 보이는데 다르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뭔가 되게 억울해 보인다 진짜 너 억울하지 물지 마세요 억울해? 다르기 없을 수 있어 그거 없어졌다 소라게 해줘 소라게 해줘 소라게 해줘 소라게 미니가 했어야 돼 네 오늘은요 이치란 라면으로 먹습니다 이치란 라면으로 먹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치란 라면으로 굳이 오사카까지 와서 먹어야 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연씨 네 그 일본어를 그렇게 잘 아시게 되셨다고 아 저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일본어가 다 들린다고 아 그렇네 그렇네 이게 다르기가 하루하루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아니 진짜 모토 모토 심해지네 아니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아이소 이게 이게 아게나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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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일본어 저 다르기가 저는 다르기가 정말 심하게 났는데 좀 야외 이거 좀 여러분이 치료해주세요 여러분이 薬이에요 중국어 뭐하시나요? 어? 꺼봐 이거 꺼봐 이거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 얼굴 부었어요 지금 오늘 오사카에 유리스 이벤트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뭐라고요? 아마도 못다 오사카에 유리스 이벤트가 아니 아니 영어잖아 오사카 이벤트 이벤트 오 소우다 중국 아니네 중국 아니네 역시 두에 두에 영국이 아니야 영계국어 형도가 뭐예요? 이거요? 아 목 아 그런 안마기기 있어 그 이거 안마기 어때요? 오 이거 뱃살 빠지는 거 같아 이거 39,000원 맞아요? 어 39,800원이야 잘하는데 10만원짜리 아니에요? 어 잘 들어갔네 내가 내가 해줄게 뭐라구요? 이거 39,800원 합리적인 가격을 보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되니까 그쵸 저희 캐리 오랜만 하잖아요 아까 제가 리허설 때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보완했습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살짝 실수가 있었죠 네 괜찮아요 실수면 오늘 두시간 두 번 할 수 있어요? 아 다섯번 할 수 있어요 와우 어제 대표님께서 다섯번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다섯번 할 수 있어요 나은 못해 스무시간 걸려요 매주가 부정 시간이라 다섯번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지금 살짝 망설이셨는데 다섯번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우리가 흘린 땀을 기억해 우리의 땀 한 방울이 아주 소중한 것이야 노래에 노래의 몸을 맡기자구 자 스윙들한테 그 방에 미치는 거야 스윙들한테 가자 자 하나 둘 셋 하나 비누교육 슛 화이팅 지금 도쿄 이케부쿠로 선사연시티를 통해서 저희 일본 마지막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을 만나보시러 일까시 일죠? 지인 오늘의 사람은 저에요 저희가 분명 오늘 아침 10시에 오게 되었네요 지금 시간이 9시 43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명 선사연시티도 asten 지금 뭐하고 계시죠? 지금 받은 것들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가장 늦게 오셨잖아요 네 오 왔다 일본에서의 인기가 어마어마하시군요 아닙니다 무성군에 비하면 세 발에 피죠 마지막으로 일본 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수정을 받고 있죠? 저 눈 지우고 있는데요 화장 지우고 있어요 아 저기 상의력 있다 이 건강한 남자의 체격은 무엇인가 저기요 지금 뭐하고 계시죠? 잠시만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네? 뭐하고 계세요? 그냥 스트레칭하고 있었어요 지금 시간이 보이시죠? 네 10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간 오늘 어땠어요? 오늘 저희가 2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0시가 다 돼갑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 온 시간이 10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12시간째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제일 수고 많았어 카메라맨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네 마지막이잖아요 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마지막인데 저한테 손을 좀 놔주세요 네 마지막까지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 다르기 계속 안 보여요 안 보여요 ug 상희릉이 피곤해서 힘들었어요 뭐야, 내가 response 오늘 와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스윙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힘듦이 사라졌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아까 막 엄청 힘드시다고 4. Shake 아닙니다 아 오늘 마지막이었는데 네 저희 오늘 일본에서의 마지막 이벤트를 보내고 네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는 한국팬들에게도 한마디 우리 한국에 계신 스윙분들 저희가 내일 찾아가서 뽀뽀해드릴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일본에서 마지막 활동을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베트남을 갑니다 베트남 스윙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텐데 그죠 빨리 만나 뵙고 싶네요 네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이벤트를 가지고 일본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죠 한국분들 그리고 또 멋있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금방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럴 거거든요 네 저희 오늘 마지막 도쿄 이케부쿠로 선사인 시티에서 마지막 이벤트를 끝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12시간의 긴 장정을 마치고 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스포츠뉴스 보고 가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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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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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